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도 어김없이 해결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면상으로 가면서 한쪽에서 가고 난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밑에 있는 것 좀 많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뭐 빠져있는 종목에서 현금 비중이 없어도 어느 한 섹터로는 조금씩은 옮겨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의 쏠리면상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비중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어느 쪽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금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하고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TV 검색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역시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2차 전지는 높다. 거기에 또 쏠림 현상으로 에코프로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걸 바라보고 더 오르겠지 하면서 달려드기보다는 밑에 있는 밑에서부터 새롭게 올라올 섹터를 좀 보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IT 반도체를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IT 반도체가 최근에 반등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반도체의 흐름성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은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부분에서 2차 전지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극한기로 갔다가 조금씩 봄을 맞이하려고 한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싹을 틔우는 거죠. 벚꽃은 피고 있지만 새싹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올해 농사를 반도체 쪽에서 일부는 눌림시 조금씩 받아주는 게 어떨까. 이미 내가 반도체를 사지 않았거나 혹시 보유 중에 있다라면 위쪽으로 올랐을 때 비중을 전체적으로 외도하기보다는 조율해서 다시 하단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한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조정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조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이익 구간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다시 눌러볼 때 살 수 있는 게 바로 IT 반도체 섹터입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에 흐름성이 좀 좋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확인해가는 절차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OLED 쪽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조금 소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전에 얘기도 했지만 소재보다는 덜간 장비 쪽을 좀 체크해보자고 얘기했었는데요. 원통용 배터리나 배터리 팩 쪽 관련된 부분은 같이 올렸지만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동하는 부분에서 역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서요.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반도체 말고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바이오 쪽입니다.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원래 경기적인 방어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경기 소비재가 반등을 줄 때 살포시 뒤에서 이슈를 만들면서 그들이 잠시 조정을 줄 때 순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으로 바이오 쪽이 조금씩 이제 다음 차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혹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다시 조정이 나오면 제가 시황 설명에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러줄 때 사셔도 되는 관점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IT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지수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는 특히나 코스닥 쪽이 좀 강하죠. IT 2차 소재 쪽 관련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5만 9,700원, 5만 8,700원대 라인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6만 5천원 저항 또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번에 6만 5천원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6만 7천원 정도에서 조금 맴도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통계적인 부분에서요. 어떤 수급상의 흐름성을 체크하고 드리는 포인트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반도체 건전함과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충돌성에서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차전지는 승기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점검했고요. 종목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동아이스티이요. 7만 1천원에 15... 8만 1천 5백원에 15%요? 7만 1천 5백원에... 7만 1천 5백원에... 7만 1천 원에 15%요. 5초에 조금 갑자기 올라왔었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다시 꺾여버리네요. 너무 정답해가지고... 거래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얘도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재료성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좀 솔직히 지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뭐 기속적으로 진짜 얘는 1, 2년도 아니고 거의 3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이 밑으로 맴돌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지칠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7만 1천 원대 같으면 그 3년적 가격대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동아이스티도 올해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부분 내용성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셀트리언하고 같은 쪽의 내용성을 두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손절 단계는 아니고요. 이 기업이 동아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약 쪽이나 제약 쪽의 약품 판매나 이런 걸로 해서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싸네요.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가격 변동이 잔잔하게 빠지는 이유는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업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적죠. 그렇죠? 거래가 많지 않죠. 막 조용하고 시장이 막 오르면 한 3, 4%, 5% 막 이렇게 뻥뻥 수급도 좀 들어오고 빠르게 움직여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런 흐름성을 조금 잃고 나면 나중에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충분히 7만 천 원대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의 흐름이 동아시티가 비슷하게 내려왔던 흐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반응을 줄 수 있는 셀트리오는 개별 회장의 복귀 소식으로 올라간 거고요.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녹십자라든지 밑에 또 떨어져서 흐름을 못 보였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거는 홀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제가 시장 설명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바이오 올라올 거예요. 좀 들고 계시면 얘도 조금 조금 시장이 큰 가심은 아니지만 원래 자리도 조금씩 올라올 거니까요.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닌 것,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저는 매수가까지 가능해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는구나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빨리 뭔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해되세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린 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6개월 걸렸어요? 7개월 정도? 아니 1년 넘었어요. 7개월, 1년 넘었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사서 그냥 저기까지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지금 당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 시밀러라는 내용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한번 뉴스가 부각돼서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홀딩하시고요. 한 6만 2천 원대 정도는 다시 회복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저랑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공원 시스템지요. 동원 시스템지요? 네. 내수가우 비중은요? 6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야.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추가 내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TV 보고 샀어요. TV 보고요? 네. 재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또 고만고만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대형 약간 좀 무겁잖아요. 기업이 좀 무거워요. 무게감이 좀 있으면 우리 대형주가 이렇게 하루 오르는 폭이 3% 오르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상한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무거운 감은 있긴 한데 이 회사도 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깡통, 깡통 있죠, 깡통. 참치캔이라든지. 그쪽 깡통이나 이런 거 관련돼 있는데 얘도 역시 그쪽 관련된 사업부에서 우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추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약간 떨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시장이 또 좋아지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0% 같으면 가격적인 거는 싸게 사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또 내려오면 더 싸게.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시장이 안 좋아.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나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2020년도 때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밑에서 다지면서 올라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과거로 가보면 그때 이때 이 가격대에 대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올라가는 이유나 이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주체들이 이 자리에서 가격대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인데 그래서 이런 가격대는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와도 지지받고 또 거기서 또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3만 5천 원대 쪽 부근에서는 그 아래쪽으로 혹시나 내려온다면 더 늘리시고 지금 관점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여기 추가 매수인데 떨어지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손실은 두 배로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네, 6만 원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슈적인 모멘텀이 제가 적분에 아직 크게 나타난 게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거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는 이슈가 되면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는 게 낫고 오히려 5만 원대 정도 오면 그때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놓고 기다려야지 하기보다는 가격이 싸지면 낮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 네, 우진이요. 우진이요? 네, 네. 네, 매수과 비중은요? 네, 10,50원. 10,50원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0%? 10%요? 아니, 어제 올라와서 오늘 빠져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또 내려갔고요.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매수과에 걸어두세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빠져나오고 했는데 빡 빠져버리네요. 신경 쓰지 말고 걸어두시면 어떨까요? 이거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네, 네, 네. 원전 쪽. 원전 쪽 관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데 원전 설비나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원전 짓고 한수원하고 계속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진이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오히려 후쿠시마. 일본 원전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원전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방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 우진이 좀 주목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어요, 가격이요. 그냥 걸어두시면 그럴 때 한번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제도 원전 얘기가 좀 나와서 이제 장 막판에 좀 올려놓고 원전주들이 흐름을 낮췄는데 오늘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의 돈이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코로나 이후에 막 크게 이래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가 막 올라가고 이런 때가 아니고 한쪽이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한쪽에 돈이 막 몰리면, 섹터에 돈이 몰리면 다른 쪽이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주는데요. 충분히 저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거기다가 매도만 걸어두시면 충분히 계획하신 대로 탈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만 한 500원 정도는 못 가겠죠? 네.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내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맨 처음에 매입했던, 매수했던 게 만 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물 타서 만 50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계획을 드리면, 물 탔는 금액 있잖아요. 물 탔다가 추가 매수했는 거. 네. 그 금액은 만 50원에 매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계획해서 들어갔던 돈이 내가 원래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만 500원에 매도하면 어떨까요? 안 합니다. 아, 예, 예.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잘 대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만 1% 찍고서 또 내려갈까 봐. 아니, 그러니까 걸어두시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것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격 조절을 하시면 돼요.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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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정복 받을까요, 아버님?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 좀 알려주실까요? 15,700원. 15,700원. 비중 20%. 비중 20%? 네. 최근에 사셨겠네요. 그렇죠? 한 3일 전인가? 4일 전입니다. 가격이 약간 내려올 수 있는데 좀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좀 홀딩하시고 조금 더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도가 얼마쯤 내려갈까요?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님? 네. 그러면 저는 한 18,000원 정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한미반대차를 가지고 그걸 팔아서 더 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가격이 좀 조정을 준다면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사는 가격보다 좀 높잖아요, 그렇죠? 네.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얘도 같이 올라왔어요. 시세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내가 아침에 한미반도체를 팔라고 그냥 뭐 팔았거든요. 그럼 좀 파시면 되죠. 한미반도체 팔고 현금 들고 계셨다가 만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14,000원 정도 부근 정도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사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내려올까요? 내려올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도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그냥 20% 비중만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는 내 사는 데서 2,000원, 3,000원으로 무조건 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오면 그냥 파시면 되고 지금 매수가에서 수익 중이신데 거기다 늘리면 내 평당가가 또 올라오면 내가 또 더 높은 데서 팔아야지 2,000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전장치로서 지금보다 내가 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선 사고 오른 가격에선 안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지금 현재가로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샀으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먼저 사는 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파시고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버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한 14,500원대에서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내려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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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는 CJ제일자랑이고요. 네, 매수거 비중은요? 네, 32만 9천원에 5%요. 32만 9천원에 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 종목을 한 38만원 정도일 때부터 눈여서 보다가 나름대로 이게 지금 좌평가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는데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가격적인 부분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수급성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연기금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왔고 최근에 분기배당 나오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일부 들어왔었거든요. 수급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볼 때는 연기금 수급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 외에 운용사 쪽에 들어오는 어떤 투신성, 신탁 쪽 자본들이 유입돼 있고 한 흐름성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가격적으로 내가 낮은 가격에서만 늘린다. 대형주기 때문에 한 번에 늘리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좋은 효과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클러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싼 가격에서 더 늘리고요. 그건 한 27만원, 27만원, 8천원대 부근 정도 아래쪽에서만 늘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올라왔을 때 가격대는 39만원이라는 가격대 자체는 앞서 있었던 행보 공간이 올해 초에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고 난 뒤 회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배당락의 효과만 회복하는 정도만 보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중간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성이 있었고 그래서 회복하는 정도로 보면 조금만 내가 눈높이를 낮춰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6만원대 정도가 적정해 보이네요. 그래서 제 목표가는 36만원이니까 그 정도로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시장 업종의 순환매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면 소비재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힘들어지고 고용이 나빠져야 되는데 미국의 고용은 아직 건전하다고 하지만 그 고용 자체의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는 해서 오프라인 업종이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는 일용직 같은 오프라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아직까지는 건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체감도나 이런 거는 소비,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쓰는 돈, 씀씀이가 줄게 되면 음식료 업종이 좋은 사이클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오면 그 반대로 이제 다운 사이클을 가는 섹터가 이런 필수 소비 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정체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기에. 회복될 때 경기 소비재가 올라가면 기업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고용을 늘리고 소비도 또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필수 소비재가 딜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돈은 잘 벌지만 시장의 어떤 섹터의 돈의, 투자자의 어떤 돈의 흐름은 이런 이슈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 CJ제일제당은 아직 시간적인 텀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아, 예. 됐습니다. 36만 원, 저는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전번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요. 탄솔 케미칼 30만 원에 30% 샀거든요. 그런데 23만 원 오면 팔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었나요? 최근에 저하고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통화한 지가? 네. 일단 이거는 홀딩 하시고요. 비중이 많아서 제가 분명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좀 지켜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어요. 이거는 충분히 더 올라와서 반도체 쪽 흐름성이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좋아지니까 소재 쪽 관련된 부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지금 흐름도 분명히 좋습니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다시 회복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가장 소재 쪽이나 반도체에 들어간 원료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은 감산을 하지도 않았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한솔 케미칼은 작년 실적에 대한 부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주춤할 수 있어도요. 다시 바로 회복할 수 있으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세요. 그래요? 홀딩 더 하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릴게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26만 원대 오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는 오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요. 비중을 약간 우리가 조절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때도 꼭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꼭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이번 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립니다. 평생학습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광명 평생학습원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 배움실 402호입니다. 402호로 오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도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역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정보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주가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게 개인 투자의 분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그리고 흐름,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우리 개인 투자의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나쁘지 않죠. 배당락 오늘 있었던 부분인데요. 33만 7천 원대에 들고 계신가요? 현재가 부분인데 비중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네요. 흐름성이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주춤하는 시간적인 텀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상은 최근에 워낙 좋은 흐름성을 가져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기관이 매수하는데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커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시세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이 많은 기관인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요. 어느 정도 시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비중을 줄여서 나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싸졌을 때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비중 축소나 전략 매도 후 가격이 좀 다운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이네요. 매수가가 1만 400원이고요. 비중은 10%다. 거래가 너무 없다. 그런데 일전에 거래가 터질 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상당히 적은 흐름이긴 한데요.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내용적인 것보다 기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내용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봤었을 때도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최근에 하단 9,300원대 정도의 지지력이 있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했었을 때 과거에 어떤 이슈으로 인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구간으로 시장에 조종이 있고 난 뒤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거래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거래가 터질 구간은 결국 이 위쪽에 어디에선가 하나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단기적인 공략에서 11,300원 이쪽으로 시세가 나올 때 이익을 실현해 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무게감은 없지만 최근에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나 시장의 어떤 보안 쪽이나 솔루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단기 홀딩에 11,300원 이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네요. 3기 매수가가 3,875원 이 정도는 홀딩 하셔도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조금 이슈적인 부분들이 들어와서 시세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성 2차전지 쪽하고 연계해서 자동차 쪽의 흐름성에서 본다라면 크게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어떤 단기 순이익이나 그러니까 2021년도였죠. 그때는 흐름성이 조금 낮다운됐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 회복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들, 부채적인 부분에서 어떤 투자적인 부분에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요. 현금성이 좀 풍부한 거기다 대형주도 아니고 중소형주의 관점에서 이 섹터 쪽에 대한 흐름성이 조금 부각되면 시세적인 부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제한적인 박스권 형태에서 슈팅성 흐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요. 역시 한 번쯤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매수가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 번 점검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가에서 일단은 비중을 한 7, 80% 정도는 현금화하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로 매수가에서 일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20% 6만원이요. 20% 6만원이요? 네, 네. 어머니, 언제 사셨어요? 지난해에요. 지난해요? 작년이요? 네, 네. 최근에 수익 조금 났는데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두셨어요? 네. 샀다 팔았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오르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오르는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많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어머니가 수익을 좀 나눠서 팔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20%라는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내가 5% 정도 올랐을 때 조금 팔고 또 10% 올랐을 때 조금 팔고 15% 올랐을 때 조금 팔고 20% 올랐을 때 조금 팔아서 이렇게 4번 나눠서 팔면은 결국 어머니가 가져가는 수익은 그 중간에 정도는 수익은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팔려고 내가 큰 수익을 한 번에 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누적해서 통장에 챙겨놓고 챙겨놓고 하면서 모아가서 모아보다 보면 그 작은 수익들이 쌓여서 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투자금 또 늘고 다음에 또 비중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올 때 이번에 올라오면 한 6만 5천 원 나중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6만 5천 원이요. 최근에 올라왔던 가격. 그럼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올라오면. 그런데 그래도 한 지금 20%잖아요. 그렇죠? 5%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 다시 떨어지면 내가 배가 덜 아프잖아요.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덜 아프게 한 5% 정도는 6만 5천 원에 팔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지금 애숫가 부근에 떨어지면 그 5%를 다시 채워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어머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 예. 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을 두면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셔도 돼요 어머니. 쭉 가져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전목 봐드릴까요?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이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4만 6,017원에 5%요. 4만 6,017원이요? 네, 4만 6,017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나오려고요. 지금이라도 나오려고요? 네. 5%라는 비중을 가지고 쭉 갈 건지 아니면 조금의 수익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챙길 건지. 그러기에는 이 기업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다는 의미가 시세도 굉장히 짧고 오르는 폭도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배당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약간 통신사 최근에 분할하고는 한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나 사피언 쪽이라고 얘기해서 그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양자, 통신 쪽 관련돼서 역시 통신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참 이상하게 통신주들은요. 잘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런 이슈들이요. 무거워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빠른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SK텔레콤도 내부적인 흐름성이나 배당으로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5% 정도는 내가 저장해놔도 되겠다 싶으면 홀딩해도 되는 기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당기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쪽에 차라리 반도체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도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CIS요. CIS요? 네. 메스쿠아우 비중은요? 네. 15,057원이요. 네. 오늘 샀어요? 12%요. 아니요. 올해 되셨어요? 작년 여름쯤 산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챙겨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시는 건 어때요? 한 30% 정도나 20% 정도. 오늘 하나도 안 파셨죠? 네. 하나도 안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CIS도 좋아요. 매각이 되면 더 좋고 어떤 내용성이든 2차전지 장비 쪽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에너지 전기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저장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폐배터리라고 해서 전기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CIS가 2차전지 쪽 장비 쪽 관련된 부분하고 오히려 또 최근에 폐배터리 이슈도 붙기도 하고 다양한 내용성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은 좋은 모멘텀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워낙 과거에 큰 이슈를 몰고 왔던 기업이고요. 또 제 차 올라가는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매수가 왔는데 또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인데 하면서 또 실망감이랑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비중을 조금 줄여요. 오늘 또 지금 봤을 때 10%, 거의 한 7, 8%, 10% 가까이 수익권이까지도 나왔었는데 이제 올라가나 보다.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처럼 가지 않아요. 나는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분들이 내가 17,000원, 2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맞잖아요. 사놓고 올라가기 기다리고 계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니까 올라줄 때 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사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돌아와서 수익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세요. 저는 한 20, 30% 정도의 비중은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위쪽으로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비중을 좀 홀딩해서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나머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돼가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어머니?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30%에 4만 원이요. 4만 원이요? 네. 건설주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옳겠죠. 왜냐하면 4만 원까지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나 이런 쪽 개념성보다는 그래도 해외 쪽, 우리나라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나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두시면 그래도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올라오면 종목 교체가 나을 것 같아요. 30%의 비중이 어머니 현대건설이나 건설주 예전이나 정말 옛날에나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벌판이나 그리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면 좋을 수 있어도 칼수로 인구는 감소하고 저출산 얘기 나오고 있고 경기는 안 좋고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는 확 바뀐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른 해외 쪽에 어떤 모멘텀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뒤로 가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 종목을 조금 교체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도 조금 뒤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올라올 때 한 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은 손절이요? 저는 조금 올라오면 조금 올라올 때 한 2, 3%씩 올라올 때 조금씩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손절도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 손해가 비중이 30%면 가지고 계신 자산의 30%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이 적지는 않거든요.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은 아이고 보기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냅둬 버리고 다시 해야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좋다는 생각이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큰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을 받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저 말고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3만 7천 원, 8천 원 위해서 4만 원 가까워지면 그때 정리하셔서 천천히 다른 데로 투자하시고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상 대상이요? 예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2만 2천 원에 20% 2만 2천 원에 20%요? 예예. 이건 조금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런데 이건 좀 그래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CJ제일재당이랑 종목 상담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앞서 있었던 거? 비슷한 내용인데 시장의 어떤 흐름성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필수 소비랑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고 유통 쪽이라고 본다고 할 때라도 경기가 좋아야 이게 활발해지잖아요. 물건이 업체 납품이 되고 이런 게 활발해지고 우리 청정원이나 이런 대상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청정원을 예를 든다면 소비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운영 잘 돼서 간장도 잘 팔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경기 침체성이 위축성을 조금 우리가 아직까지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복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쪽이 강해요.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협정은 최근에 조금 물가 올랐을 때 수혜도 봤었고 그럼 그 물가에 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물가 올랐을 때 가격 다 인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체에 온다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다행히도 매수값 한 2만 2천 원 정도면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비중 또 20% 들어가 계시니까 늘리는 관점보다는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쪽으로 한 20% 20% 안 되잖아요. 15% 정도 되는데 20%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올라오면은 거기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요. 느립니다. 느리니까 축소하시고 조금 역시 이 종목도 종목 교체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분명히 나은 시장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주니까 그쪽으로 조금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C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까요? SKC SKC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이게 12만 원인가 거래되고 네. 그게 5%입니다. 조금 사서요. 조금 사셨다고요? 네. 5% 사세요. 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여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려는지 아니면은 오늘 좀 물타기를 좀 할까 싶으고요. 물타기요? 네. 가격 차이는 크지 않는데요. 한 10만 원대하고 뭐 한 5, 6% 정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5, 6% 정도?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 최근에 약간 조금씩 올라온 느낌이 드셨죠? 어머니. 네. 네. 근데 뭐 그래도 아직까지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12만 원 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가깝기도 하고. 굳이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아래에서 더 사면 되죠.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어떨까요? 그렇기. 그럼 지킨도 해야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머니. 그러면 저 한번... 뭐 100%는 아니지만요. 저 한번 믿어보시면 10만 원. 네. 10만 원 아래. 지금 10만 9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사도 돼요. 그 아래 사도 되는데 10만 원 아래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회복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기업이라서 10만 아래에서만 늘리고 나머지는요. 올라오면 12만 원에 팔지 마세요. 조금 더 보셔도 돼요. 한 12만 6천 원, 7천 원. 이 정도로 조금 수익까지 가도 되니까. 한 13만 원 정도까지 홀딩 한번 해보실까요? 13만 원까지 보다가... 그럼...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 6만 원, 예. 13만 원, 13만 원, 어머니. 13만 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 거기서 13만 원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파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더 늘리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이 5%만 갖고 가라고. 너무 조그마해서요. 조그마해도요. 그 5%가 10%, 20%, 30% 계속 더 사다 보면은 또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사는 거는 제가 더 싸게 사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아래쪽에서.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사시고 지금은 그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느 전국 봐드릴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5만 3,700원에 10% 좀 넘는데. 10%요? 네. 음, 지금 약 수익권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수익권이세요? 그러지, 약간 수익권이요. 음,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얼마에 팔고 5만 7천, 7만 원까지 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소개할 때. 누구예요? 누구, 7만 원 이미 갔다 왔는데요, 어머니. 최근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네. 그분 누군지 아세요? 인강대지.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친하신 분이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반등은 더 줄 수 있는데, 어머니 이름 얘기가 깜짝 놀랐네. 어머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7만 원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싸게 사서 안정적으로 팔자라는 생각하시면 좋고, 이 기업이 하는 내용은 모르시죠, 어머니? 아세요? 네,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누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이 7만 원까지 갈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 머릿속에서 그것만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7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왜 3만 원이 됐고 2만 원이 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떨어지면 겁이 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겁이 안 나는데, 떨어지면 겁이 날 거예요. 어머니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혼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는 쪽보다는 이런 수익 줄 때 의도치 않는 이런 수익이 지금 바로 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섹터적으로 이슈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의 대응이 제가 가격을 줬는데 그 가격까지 오지 않았을 때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수익이더라도 지금 한 3%, 4% 정도 수익 중인데, 만족하고 저는 매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TV 보고 종목 추천하는 거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머니가 아직 투자 준비가 저는 부족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함부로 TV 보고 그냥 나도 주식해볼까?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조금, 조금, 조금씩 지켜보고 하시는 게 조금 내가 주식해도 되는가라는 준비가 되었냐라는 걸 조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현재 매도하시고 현금하시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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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잘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강의나 다양한 내용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광명시에서 만나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검색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